라이트가 진짜 예쁜데? 이게 무슨 차지? 우와 이거 돈 꽤나 좋겠는데? 작업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종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밑에 시그널이 들어가고 여기 하향등 상향등 라이트 각이 좀 졌죠? 각진 차 뭐가 있을까요? 자 현대차종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모합입니다 지금 이 기존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LED가 안 들어가요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 LED 작업과 이렇게 라이트 렌즈 옆에 페인팅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영상을 또 올리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제가 무료 나눔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 제품을 지금 영상에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흠집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변색이 약간 일어났어요 이쪽 부분에 약간 변색이 일어났구요 반대쪽도 운전석보다는 조금 덜한데 이렇게 변색이 약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약간 깨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약간 떨어져 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뒤에 이게 HID 타입이구요 같은 타입의 라이트에 발라스트와 라이트큐를 뽑으셔가지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료 나눔을 받으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1순위로 채택이 되신 분께 택배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이상 폐차맨이었구요 다음에 또 알찬 좋은 무료 나눔의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맨 다음에 뵙겠습니다